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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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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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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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 tai... 하나 누나가 한 번 더 맛있어서 먹어야 된다고 해서 죽을듯이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먹은건가 안 되겠죠? 먹고 싶어서 먹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제가 먹은 건가 안 먹으니까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톡톡톡 고춧가루 쫀득쫀득 핫도그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참기름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다 찹쌀가루 쫄깃쫄깃 계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골고루 오징어 양념장 너무 맛있어 근데 너무 맛있다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오징어 새콤달콤 오징어 마카롱 닭다리 불닭소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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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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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쫀득쫀득 고춧가루 고춧가루 초콜릿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계란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찹쌀가루 너무 맛있다 뚱뚱뚱뚱